제가 좀 이렇게 접한 오늘 접한 내용인데 광복절 이후에 차기 총리를 지명한다는 얘기가 좀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4.10 총선 패배 이후에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좀 유력할까요? 카드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김무선 유성민 두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악연이 있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그때 사실은 유성민 카드를 썼어야 돼요. 도지사 후보예요? 도지사 후보로. 그걸 놓쳤잖아요. 두고두고 이준섭 저렇게 되고 유성민 계속하는데 그 정도로 자신이 안보 문제같이 자신이 있으면 유성민 총리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저는 엄청 싫어하는데. 유승민 총리 카드. 국가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한동훈을 쓸 것 같아요. 한동훈이 아니고 저는 원희룡을. 역시 역시. 지금 레이더에 잡혔나. 그러면 문제는 이거잖아요. 경제잖아. 지금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선거가 없는 시기. 이제 선거가 내년 6월 지방선거입니까? 네. 26년이니까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후내년이잖아요. 후년이죠. 대통령 선거는 더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국민의 삶, 민생, 경제에 올인해야 될 시기다. 그렇죠. 그럼 올인할 때 대타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은 저를 그러면 난리 나죠. 그거 뭐 유성민 우리 대표님은 또 유성민 얘기를 합니까 이래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총리 인사 카드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기 색깔의 사람을 놓지 말고. 첫째는 경제를 잘하는 사람. 이번에 이제 하반기로 더 가는 1기, 2기, 3기면 2기로 더 가는 거잖아요. 2기에. 그러면 경제에 올인해서 4대 개혁. 저는 이제 6대 개혁이요. 5대 개혁이요? 의료 개혁이요, 의료. 의정, 이게 결론이 안 되잖아요.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노동, 연금, 교육 이런 개혁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못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를 해보고 원내를 잘 알고 경제를 잘하는 사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손을 맞춰서 하는 카드. 그런 카드를 좀 찾아내셔야 된다. 그분을 경제총리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 한숨 놓는 거예요. 한숨.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유성민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유성민 선배니까 유성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내가 이번에 나머지 1년 빼고 나머지 2년 안 남은 1년 한 8개월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음은 지방선거와 연결되고 대선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계시지만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은 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이 살렸거든. 경제를 책임진 사람. 그래서 그런 국민을 위해서는 그런 카드들을 좀 고민하잖아. 제가 유성민이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반대 우리는 하면 반대집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하는데 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래까지 내려놓을 수 있나 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 또 정치인 총리 지금 정치의 계절이 아닌데 행정 총리 행정의 계절도 아니에요. 지금은 개혁의 시기고 경제 민생의 시기고 국민의 삶을 새기한 시기인데 거기에 맞는 총리 카드를 쓰셔라. 내 이해한다고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아까 놀란 게 원희용 전 장관에 쓸 것 같다고 하신 이유는 있어요 혹시?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안 나올 사람 나왔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나온 건 당선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나 뛰어서 원희룡이 서종욱 변호사가 2차 경선 가면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2차 경선 안 간다. 1차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목이 뭐예요. 목이 뭐예요. 현직 의원들 좀 단돌이 하라는 거야. 원희룡을 안 내면 현직 의원들이 한동훈한테 다 줄 써버려요. 다 줄 써버린다고. 그런 또 선법이. 그래야 되면 정말 이상한 구도가 돼요. 그것은 이제 그때 원내대표 추경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 그것도 장악도 안 된 상태인데 그 상황으로 가면 108명 중에서 제가 80명 거리 갚는다고. 완벽한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임덕을 두려워 한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나가고 싶겠어요 떨어지는 줄 아는데. 아는데. 그럼 나가라.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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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카드가 안 있나.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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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하면 나라 망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원희룡 장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원희룡 카드가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물경제까지 많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총리를 맡아서 그 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목을 총리가 떠안고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실 총리라는 건 장관하고 달라가지고 임명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0석이 쉽게 얘기 필요한 건데 그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추천할 경우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에 시위가 왔던 역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원희룡 장관이 총리까지 거론되게 된 이유는 지금 주 대표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뭔가 정책 면에서 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회 내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 때 나서서 무슨 일타강사 이런 얘기를 해가시면서 아주 충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지금 대표의 방어막 역할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냥 몸을 다쳐서 윤석열 몸을 다쳐서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는 데만 올인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민의당 입장에서 이분을 어떻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 장괄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내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그러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유승민 카드는 어떻게 생각 이 지금 조대표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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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얘기에 희망 없는 얘기 맞아요. 그래도. 아시면서도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모르겠어요. 조대표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면을 대표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뭐가 가장 저도 법조인 한 사람이지만 고위직 판사나 검사분들이 제일 나쁜 게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공부 잘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예요. 아까 전두환 노태우 얘기하셨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군 출신이라서 내가 이건 몰라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아 자리가 해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거라도. 참모.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있었어요.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얘기가. 안 보시죠. 착합니다. 조은지 대표님이. 제가 어제 누굴 만났는데 아 충치 울러예요. 누굴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0.00001%가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자산을 아파트에 그래 살다 하면 갑자기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다 알아. 정치도 다 알아. 그러니깐 지금 바깥에는 무슨 소리냐 하면 판동원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소통 안 된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분위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불만 안 합니까 저한테까지 얘기 다 하지. 그럼 뭐라 뭐라. 저 사람은 윤 대통령보다 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다 하는 걸로 안 돼. 그래서 아니 윤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깐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얘기한 거 어제 제가 직접 들었다니깐. 진짜로? 직접. 현장에 계신 분한테 국민의힘에.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면 큰일 났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고생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사람 몇몇이 사는 그 아파트에 살잖아. 언제부터 서민을 그래 잘 알고 동네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오뎅 무니까 맛있던가요. 그 오뎅 파는 분의 아픔을 알아요.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아 셀카 찍은 건 아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한동훈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 하나는 야당하고 협치하고 소통해라. 윤 대통령 못한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게 아니고 같이 동반상선해라. 그리고 개혁과제가 너무 큰데 저렇게 야당하고 싸웠던 대통령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노. 김은수 지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동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발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바랐던 게 그거잖아요. 국민의 삶을 챙기고 챙기지 못했던 민생을 챙기고 정책적으로 차별화를 둬서 윤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차별 을 둬서 좀 챙겨보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달 지났어요. 개혁의 얘기 한번도 안 해요. 삶의 문제에 그냥 던져. 깊이가 없어요. 깊이라는 게 해봐야 깊이를 알지. 옆에서 뭐 김경률 떠든다고 뭐 누구 누구. 그 다음에 저거 누구야 또 그거 있잖아 그. 우선 CBS 안 나오던데. 진중권. 진중권. 그 다음에 누구 뭐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 떠든다고 뭐 돼요. 삶은 다른 데 있는데 삶은. 제가 imf 때 전국 시장을 한 200군데 다녔어 200군데. 시장 상인들 다 죽는다 하니까 우리라도 얼굴 비춰가지고 그냥 단 몇 시간이라도 좀 기뻐하셔가 가서 다 사고 그러면서 겪어봤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젠틀하고 똑똑하고 그건 다 알아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그런데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드 니까 윤 대통령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협 문제요. 내가 한동훈 대표 같으면 이런 의협 의정 갈등 제가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임해달라.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제가 제로를 하든 2천명을 하든 1천명을 하든 저한테 위임해 주면 제가 한 번 풀어볼게요. 그게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장관부터 차관부터 대통령실하고 싸움이 붙어 막 이래 돼 있는 사람 이게 못 푼다니까 제3자가 풀어줘야 되지. 그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김경수 복권을 가지고 싸운다. 내가 그래서 큰일 났구나. 대표님이 정치선배로서 이렇게 여당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내 전화 안 받지. True. Phillips 다 호주